2021년 연말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를 비롯해서 아동학대와 우회전 안전사고 같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랐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안전 분야를 되돌아 봤습니다. 떨어지고, 끼고, 깔리고.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전국의 중대재해는 554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7건. 경기와 경북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매달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 가운데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가 절반이 넘었는데요. 이런 사고를 노동계에선 후진국형재해라고 부릅니다. 안전장치를 잘 갖추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현대위약기임 사고, 지난 8월 두산중공업 추락사고 모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거나 있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비용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심의 문제라는 거죠. 사업주가 이렇게 위에서 작업을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거나 죽을 수 있거나 생각한다면 잠시 작업을 멈추거든요. 이처럼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묶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창원의 한 교체로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졌고 지난 6월에는 계모가 13살인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경 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또 자녀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지속적인 상습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중대재해나 안전사고 같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적용은 잘 되는지 MBC 경남은 내년에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